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씩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 가고 있어요.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48시간의 동행 슈퍼맨이 돌아왔다 37화 느리게 걷기. 웬일인지 조용한 쌍둥이내로 가볼까요? 아직 한창 꿈나라인 듯한데요. 그런데 서준이 몸에 생긴 저 울긋불긋한 자국들은 뭐지요? 우리 서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쌍둥이가 같이 수족구가 오니까 힘드니까 올 때가 힘들어요. 서언이는 이제 좀 원래 서언이로 활기찬 아이로 돌아왔고요. 서준이가 뒤늦게 시작이 돼서 수포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그거 가라앉는 게 좀 걸릴 것 같고요. 수족구가 진짜 무섭더라 그치? 진짜 장난하네. 그런 것 치면 우리 애들은 진짜 16개월 동안 너무 건강하게 잘 있어진 거 그치? 애들 몸무게나 이런 건 상관없지 지금. 서은이 12.3 서준이 10.3 평균을 보자 그러면. 16개월 치즈는 10kg대 10kg대면 정상이구나. 10kg대면 정도이면 정상이구나. 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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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눈불래?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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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귀여워. 이런 거 펴야되나? 이거 뭐야? 당연히 화장하는 거야? 여자애들이 좀 빠르대. 네 여보. 오빠 이런 거 부러워? 아니 난 절이 안 부러워. 뭐 개인기 생겼어요? 싫어 주세요. 싫어. 싫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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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빠. 엄마 안 하나. 엄마 안아. 선이 맘마 먹게 앉자 우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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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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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아이. 아이구아이. 아빠. 엄마. 초반에 좀 하려면. 괜찮아 하지마. 너 하고 싶은거야. 맘마 손이 좋아 맘마.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알았지. 주세요. 주세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잘 먹는 것 같지. 아우 다닙니다. 할까? 아이 할머니 다 났다 우리 손.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잘 먹어. 너무 잘 먹는다 서원아. 아우 맛있어. 빨리 갈래. 너무 행복하지 오빠.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오잉? 잘 닿았어? 눈 떠봐. 먹어 먹어. 서준이 발 되게 좋아졌다 또 오빠. 좋아졌어? 오두두두랑 이제 거의 약간 들어갔다 신기해. 그래. 요즘 마실까? 빠졌지. 아니네. 12.2. 0.1. 0.1. 잘했네. 아 0.1밖에 안 빠졌다. 지금 밥 먹어서 그런가? 10kg. 어 그래도 많이 안 빠졌다 다행히. 몇 킬로 했지? 10.3. 아 그래? 에휴 다행이다. 에휴 다행이다. 요즘에 며칠 중에 그래도 먹어서 다시 올라갔나 봐요. 서원이 머리둘레랑 서준이 머리둘레랑 한번 재보여. 됐습니다. 서원이 51. 51? 응. 센치? 응. 서준아. 띵. 띵. 응. 48cm. 당신 한번 재보여. 나? 응. 56cm. 어? 당신이 56인데 이거 51이야? 야. 너 엄마가 56인데 네가 51이야? 너 뭐야? 너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오빠는 51이 자꾸 55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진짜 59. 그치? 내가 59 쓰거든. 야금이네. 얘 어떻게 해? 50, 50, 50. 50? 50? 50이면 이렇게 작은 거 아닌데 여자로? 잘 오세요. 차연. 차연. 엄마 잘 쓰다 오세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손수. 1,2,3. 1,2,3. 1,2,3. 가짐아, 가짐아, 가짐아. 그치? 우와, 와. 어떡해? 아버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 없네. 어머매이비 내 사랑을 가졌어. 한마디로 하세요. 신발 잡고 온다고 하고 나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꼭 이따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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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빠가 그림 그린 것 같아서 엄마라는 건 아니겠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같아? 어? 어, 이소준. 엄마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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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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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레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지? 어머, 알아보고. 서준아. 엄마. 엄마, 엄마 뽀뽀했어. 진짜 신기하네. 내가 숨은 그림꾼이었나?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는 쌍둥이네와 달리 알콩달콩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루네. 하루야, 아빠랑 랩 배틀 할래? 응. 그래, 아빠부터 할게. 여, 하루. 내 마루. 위에서. 한 자루. 동 자루라고 할 뻔했어. 고마워, 아빠랑 랩 배틀 할래? 가수의 물건을 정기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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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요. 사무기. 오우. 오우. 아빠 나 말 사고 싶어 아빠 나 말 사고 싶어 아빠 나 말 사게 해줘 다시 아빠가 얘기해 볼게 평소 동물 사랑이 남다른 하루를 위해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교감할 수 있는 동물 체험장을 찾았는데요 저기 뭐야 아름? 어딘가? 저기에 들어가 봐 저거 사슴이야 타면 안 돼 사슴을 타면 안 되는 건 아는구나 말 말 타야지 말 이름으로 해요? 추천이라고 해요 말은 네 만져보세요 말 타고 싶어? 응 지금 말이 좀 심란해 해가지고 근데 저 말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왜? 말아 화났어? 말아 화났어? 말아 화났어? 뭐래? 그냥 화났어 그냥 화났어 그냥 화났어 야 왜 말 안 해줘? 말이 지금 하기 싫대 당나귀의 이름이 뭐야? 당나귀의 이름이 뭐야? 당나귀의 이름이 뭐야? 너 말 어떻게 해? 너 아직 말을 못 하구나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아직 안 지웠어요 이제 지어야 돼요 편안한 지워봐요 그래서 이름 한번 지워주실래요? 이름 이름 뭘로 할까요? 털 털 털? 이름을 털로 하자고? 요즘 그렇지 않아? 새로운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야, 먹어! 야, 먹어! 야, 먹어! 이쁘게 말해줘야 먹지 야, 먹어! 야, 먹어! 먹어! 그거 먹고 싶지 않나 봐 아, 당근 먹고 싶나 봐 하루야 못 끓는데? 그러네 못 끓는데? 그러네 잡고, 그렇지 저도 한 마리만 좀 주시지? 네 이게 금괴 새끼예요, 저게 네 조심해 네 얘네 사납지 않아요? 네, 사납지 않아요 아직 장아리 들이라 알겠어, 길게 갈게 어? 어떻게 잡는 거예요? 하루야, 잡지 마 새 무서워 그래도 괜찮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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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야, 나가자, 나가 탈라야, 나가, 나가 탈라야, 나가, 나가 탈라야, 나가, 나가, 나가 우와, 차 어떻게 이렇게 잘 잡지? 다친 거 아니에요, 새? 하려,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동물을 잘 잡아요. 사냥 약간 기질이 있나 봐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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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여기는 뭘까, 하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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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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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말고 새! 회를 사는데 왜 자기한테 물어봐? 새 먹어! 아니 새! 회 말고 새! 여기 진짜 전화 안 터지나 보다 앵무새요 엄마! 이거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 아빠 좀 바꿔줘 여보세요? 오빠! 와 진짜 오빠 눈치 없이 내가 뭐 뚫은 척 하고 있는데 얼마인데? 새 얼마에요? 3장까지 6만원이요? 3장까지 해서 6만원 햇빛이 왜 이렇게 싼거야? 시야! 두 마리 두 마리 사갈거야 두 마리 엄마가 괜찮대 날아다니는 거 싫다고 하루야 엄마가 괜찮대 색깔 골라 고마워 아 고마워 땡큐 끌을게 하루가 하루가 저한테 아빠 동물원 만들자 우리 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몇 년이 지나면 타조까지 구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원 많이 찾아봐주세요 한 소녀와 새 감동적인 성장기를 드린 슈퍼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슈퍼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넌 슈퍼맨 넌 슈퍼맨 결혼 군 은하 이제 압 부족하러 압 너무 아멘 아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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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trolls 해서 rejo irregular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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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첫 번째 주에 만나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거 누구야, 이거? 바로 전날 영화 촬영때문에 밤을 새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르신.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 반경. 1시간 만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만에. 어떡해. 만세 일어났다. 이제 닫겠네. 대안아, 민국아, 만세야. 지금부터 이제 48시간을 또 아빠가 보내야 돼. 그런데 아빠가 저번에 한 번 48시간을 보내보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48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 보려고 해. 도와줄 수 있지? 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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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48시간 재미있게 보내는 거야. 아빠 드립니다. 아빠 드립니다. 아빠 드립니다. 이거 뭐야? 재미있게 잘 봤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는 셋이다 보니 거의 못 나가요 그렇게. 그것처럼 물놀이를 간다든가 그런 거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애들하고 놀고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새로운 걸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힘들지만 죽을 것 같긴 하지만. 이번 미션이요. 아이들 치과 구간검진 아이들 손발톱 깎아주기. 뭐 다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국 씨 과연 그럴까요. 다시 시작된 48시간 막무가내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야. 소리까지 질러보지만 아이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48시간은 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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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조금만 기다려. 아빠도 그럴까. 아빠도 그럴까. 네, 어디 있어요? 아빠! 아빠, 힘내세요. 이제 뵙게요. 아빠! 아빠! 아뜨거. 아뜨,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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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자, 이제 안 뜨거워. 안 뜨겁지?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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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조금더 걸리자 긴yba ja 이빨 닦night 이빨 닦 아 착하다. 아 착하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자 만세 태현아 이리 와. 태현아. 만세야. 이리 와. 어? 태현이 만세 어디 갔지? 태현아. 만세야. 태현아. 어? 태현이 만세 어디 갔지? 태현아. 민국아. 민국아. 태현이 형하고 만세 어디 있어? 태현이 형하고 만세 어디 있어? 어? 민국아 만세 데리고 오세요. 태현아 만세 데리고 오세요. 만세 데리고 오세요. 만세 이빨 닦아야지. 어? 어? 만세 여기 있네. 만세 여기 있네. 이빨 닦아. 이빨 닦아 이빨 닦아. 아 아 아. 아이 착하다. 아 아. 시탕 밑은 적어도 아빠한테는 안 보이는 공간. 그러니까 막 놀다가도 아빠를. 아빠한테 도망치고 싶은데 시탕 밑으로 들어가면 아빠는 못 찾는 공간인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나도 가끔씩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여보 동굴 속에 있어요? 예. 그때는 못 찾지. 그렇기 때문에 니들도 동굴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준 공간인 거예요. 에. 자 윙고기도 아빠 손 잡으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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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 이제 가자. 자, 손 잡으세요. 맛있는 손 잡으세요. 애베다리, 애베다리, 애베다리. 내 애베다리, 애베다리. 우리 아빠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줄게. 아빠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줄게. 일에 앉아서 찾을 때까지. 그럴 때는 차라리 거기 조금 지나갈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리는 게 오히려 요령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상태에서 오히려 더 나가자고 했었으면 애가 더 집착하게 됐고 더 땡깡스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그냥 한 바짝 뒤에 물러서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이거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아빠 빠방 초기. 아빠 빠방 초기. 아빠 빠방 초기. 아빠 빠방 초기. 아냐 아냐 아냐. 아빠 빠방 clutch. 아야가 운전하네. 뭐. 아야가 운전하네. 자, 만세야, 운전 다 했어? 만세! 운전 다 했어? 응 응 만세가 운전할 거야, 아빠가 뒤에 타고 갈까? 어? 만세가 운전하고 갈래? 아빠가 뒤에 타고 갈까? 그래, 만세가 좀 갈아해, 네가 아빠 좀 편하게 가자 응? 이거 둘러가 봐,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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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운전하려면 20년 있어야 돼, 앞으로 안 돼, 나 갈 거야 만세가 운전할 거야? 응 만세가 운전할 거야? 응 운전 갈 거야 운전할 거야? 운전 다음에 응 커서 어른 돼야 할 수 있어 아우, 더워 응 네 아우라 아우라이 흥미와 아우라이 흥미와 네, 네. 사안 아우라이 흥미와 ママが選んだお洋服。 ママこれやってくれ。 サランがこれはチュウイカでやってくれ。 ママこれやってから。 ありがとうお願いします。 お願いします。 お願いします。 クルクルして。 それはカチューシャ。 じゃあクルクルして。 じゃあママの顔だけクルクルして。 お願いします。 ちょっとクルクルしてよ。 じゃあサランはカチューシャ。 ママがクルクルしてあげようか。 あんまりできなかった。 オッケー! かわいいから! はいこれ来て! 야채. 난데? 아 맛있다. 사람들. 맛있어? 어 맛있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계란후라이 만들어 주세요. 사랑. всё, 하게 되는데. 사랑가mies, 이런 лег стал 방법이 다 됐다. 줄 모르는 miner의, 더 빛은 거 같아요. 소secרט. 그리고 adventureк То다시. 아, 사연아 여기 유도랑 싸웠어? 유도랑 싸웠지? 싸우면 안 되잖아. 아파? 많이 아파? 아파요, 여기 아파. 아, 거기다가 집어오는 거야? 이거 뭐야?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예? OK! 박아, 아, 감사함 누가 만들었어? 어디?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큐이. 여기 오래간만에 앉으시네, 여기. 사람 많이 컸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기다려주십시오. 사람 많이 컸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サラン今日はお友達とみんなでアノちゃんとノンノンと動物園に行くんだよ。 ノンノンはサランのお兄だよ。アノちゃんはお兄だよ。だからアノちゃんに優しくね。それでノンノンの言うことを聞いてね、サラン。ノンちゃんがお兄だからね、サラン。 この間フラー、学校でも面談したら先生に言われたよ。協調性はあるけど、社会性がこれからの課題だって。 ユト君は言えてて。 ユト君今日来ないの?ユト君今香港だって。 香港? そうだよ。生のお仕事で香港に行っちゃったの。 マジで? 忙しいんだよ、ユト君も。 練習始めない? お願いします。 動物園でお菓子とか食べたら、みんなでワケワケしてる?できる? ママとワケワケ。 ママとワケワケ?いいよ。ママとワケワケ。みんなとのワケワケだからね。分かった? サラはもう。サラが自分で食べて。 ママ、ハンボーグ。 ありがとう。 うん!一緒に食べたら美味しいね。 パパにもあげたら?サラン。 うん。ちっちゃいの、パパの。 あ、サラン。 うん。ちっちゃいの、パパ。 パパ、ちっちゃい。 あ、ちょっと来た。 パパ、パ、ちっちゃいな。 みんなで食べたら美味しいね。 タカチもごうましっち。うん? タカチもごうましっち. タカチが?あ、あってる。 どうも?あって、どうも。 ありがとう。 あーーAT。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ねけん。 美味しよう。 何みたいですか? 冷たい?OK、やめるわ。やめた。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ーって。 なんかすごい落ち着いた動物園らしいですよ、僕。 全然。OK。 そうなの、のんびりいいでしょ。 上の動物園も行ったんですけど、やばい、やばいじゃん。 せーの、大きい声ね。 見てる、見てる。 寝てるね、大さん。 見てるね。 サイサンって呼んであげて、サラちゃん。 せーの。 サイサンって呼んであげて、サラちゃん。 せーの。 子供くじのサラン。 見たせー。 サランサン。 せーの。 サランサン。 あー。 おい、きれいさん。 サランも大きい声。 せーの。 きれいさん。 ほんとに来たいよ。 きれいさん。 あれー。 聞こえないね。 こっち来て。 あれね。 すごい、のんのん。 こっち来たよ。 ガンガルーがいっぱい。 ガンガルーがいっぱい。 じゃあげたいよ。 ガンガルーがいっぱい。 いっこ? よいしょ、よいしょ。 ごめんすかね。 えんなどこ、サランどこいった? わねんか。 うん、いっぱい。 いきょう? うん。 둘이 따사로 내 피클하고 나 좋아서 왔어. 나 좋아서 왔어. 어이, 좋아서 왔어. 좋아서 왔어. 좋아서 왔어. 좋아서 왔어.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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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함은 이제 사라지고 어느새 친구들과 부쩍 가까워진 것 같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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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면 조금 더디긴 해도 아이들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하. 하하. 사랑이도 천천히 친구들에게 마음 여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하. 京환이도 코치와 함께 좀 일으키기도ır. 잘못었죠.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일하고 있는 슈퍼맨은. ilage자인. prom. 그쪽 우승 코치 핀 초보 슈퍼맨 경환 씨네요. 뻗어있어? 조용히, 꼼꼼히, 꼼꼼히만 보여주세요. 꼼꼼히 깼어요? 꼼꼼히 깼어요? 잠깐만... 말 안 할게. 아휴, 하품을 그냥... 코알라 닮았네. 이 아저씨 어서 와 이 고등 아저씨지? 그 아저씨가 네 아빠야. 그러다 또 자. 아이고 졸려. 자기 밥은 먹었어? 아니. 왜 안 먹었어? 자기가 먹어야 꼼꼼히 밥이 나오지. 한 시간에 한 번씩 더 먹어. 한 시간에 한 번씩 더 먹어? 알았어. 얼른 갈게. 한 시간에 한 번씩 더 먹어. 한 시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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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어. 엄마 밥 먹으려 하니까 기가 막히게 알지 또. 체치체치체치 엄마 너무ıyla pestic이라빵 엄마가 나말를 Chevella가 있어 도움이 이리쩍 마이힛 아빠 왜 이렇게 안 오시니? 응? 아빠 안녕히 오세요 이거 뭐야? 뭐야?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눈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아우 세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대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오오오 이런 나의 마음을 하여튼 이 타이밍에 기저귀를 갈고 있을게 뭐람 어? 잘했어요 어머 어머 감동이었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어? 머리 작은 남자 만났으면 애 낳을 때도 조금 힘들었을텐데 내 머리 닮은 아이 만난다고 더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응 미안해 지도 미안해 지도 어 얘도 미안하대 어? 얘도 미안하대 어? 그 마음을 자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요거 보면서 응 사자 4,000원 남집사 & 나 우리 주율대 남집사 & 애도 남집사 & Pepper 남집사 & 안아버지 네, 재밌는 얘기해줄게. 어? 최부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채소는? 하나, 둘, 셋. 재미없어. 정답은 뭐야? 뭔데? 어? 맞았어. 한편 휘재 씨는 쌍둥이를 위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우와, 아빠가 맨날 어렸을 때 놀러 왔던데구나. 유모차 탈까? 유모차 탈까? 너 언제 이런 거 배웠어? 어? 다 컸어. 이거? 어, 풀. 어. 내려? 걸을래? 걸어? 어? 걸어. 일로 갑시다. 거기 다 있어, 풀구. 태권도 하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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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빠 따라오세요. 아빠 따라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와, 저기 봐라. 우와, 아저씨들. 학생들인가 보구나. 어? 서준아, 우리 옆에를 가볼까? 서준아, 여기 봐. 여기, 서준아, 여기 봐. 여기, 서준아. 여기다, 여기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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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다. 툭. 그렇지. 오, 잘했어. 그렇지.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서준아도 한번 해봐.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렇지. 오, 잘했어요.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이상한 천재. 오, 이상한 천재. 뭐야, 이상한 천재. 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원하는 거 이렇게 부응하기야? 옳지. 하지 마, 여기. 옳지. 거기다 올려놓을게? 야, 이건 아빠 안 가르치는 건데. 왜? 어, 왜, 왜. 동생한테 왜 그래. 야, 이 서준아. 너 어디까지 올라가? 안 벽 타겠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수준아, 농구하러 와서, 서준아. 어머, 이게 뭐야. 가르침 적이 없는데, 이런 거를. 나도 모르는. 어머, 어머. 얘 봐. 너 지금 아픈 거 맞아? 어머?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어머. 어떻게 된다, 이거. 거기 가서 그걸 탈 줄은. 서준이 키에 따지면 거기가 아파트 한 4, 5층 될걸요? 마약 서준이 치료가 있었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상대평가를 해 봐야 하잖아요. 서준이가 굉장히 야무져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준이가 많이 질 겁니다. 즉, 이서준은 문정원, 이서은은 접니다. 조심해야 돼. 동생은 다 올라왔어. 어떻게 해? 정원아. 봐봐. 자. 그렇지. 그다음 거. 옳지. 그다음 거 밟고. 밟고. 그다음 거 잡고. 잡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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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안 한다. 알지 안 한다. 알지 안 한다. 옳지 안 한다. 옳지. 그 다음 거 밟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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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준. 이서준 이리 와. 형 올라가잖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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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올라가잖아. 옳지. 옳지. 이서준. 됐다. 됐다. 이리 와. 카메라. 카메라. 이유는 맛있다. 웃기다. 이sel, 너, 멀리 가면 안 돼. 뭐해? 뭐해? 둘이 놀지? 그래. 싸우지 말고 놀아. 이서준. 이서준. 너 봐. 요즘 막 형 이긴다고 그냥. 형보다 작은 책으로 늘 형에게 뭐든지 빼앗겼던 동생 서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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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하지만 서준이가 달라졌다. 천천히 힘을 기르는가 싶더니. 이제는 형을 울리기도 하고. 동생이 앉아. 형에게 맞서는 법을 알게 된 서준이. 네, 도망가. 절대강자 서은이와 다크호스 서준이. 맘마 먹자. 앞으로 두 형제의 관계는. 아빠. 조심해. 야, 앞으로 내려오면 안 돼. 뒤로, 뒤로. 아이고 씨. 야! 야! 뒤로 내려오라고.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앞으로 내려오다 꾸당하면 너 코 다치고 어? 이마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뒤로 내려오라. 아빠가 뒤로 내려오라. 웃기는 자시야? 뒤로 내려오고 있잖아, 서준이처럼. 뒤로 내려올 거야? 앞으로 내려올 거야, 앞으로. 응. 어? 뒤로 내려와야 돼.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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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뒤로 내려와, 이 서준, 이 서은. 아이고. 발로. 발로, 발로. 왜 누워, 왜 누워. 어이고. 뭐야, 뭐야. 와이프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뒤를 하면, 헵시트를 하면 서은이가 와이프 뒷머리 여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안 와도 와이프 뒷머리 여기 머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서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 머리 만지면서 저는 거지? 해줄게. 기다려봐. 놀래지 마. 놀래는가 Fix. 놀래는 거 아니야? 놀래는 거 아니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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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소아나 아빠야. 아니야 아니야. 소아나 아빠야. 이거 안 할게. 이거 안 할게. 아빠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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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뒤로. 빨리 타. 자자. 잠깐만. 내가 생각했어. 내가 무서웠을 것 같은데. 고생했어. 아빠. 우리집에 물고기도 비송이도 태어났는데. 우리집 이제 동물원이네. 동물원이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서. 앉아서 이쁘게 앉아서 아빠가 짜잔 해줄게. 눈 감고 있어. 하루야 눈 감고 있어. 눈 뜨세요. 짜잔. 눈 감고 있어. 자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두 새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새가 도망가면 안 돼. 어떻게 할까? 내가 한번 집어넣을게. 하루 근데 새 안 아프게 할 수 있어? 네. 새가 아파하면 안 돼.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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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 여기 고마워. 여기 고마워. 그렇지. 우와 잘한다. 이거 진짜 짱이다. 저 친구는 좀 사나워.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집어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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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어넣. 집어넣다. 우와 하루 짱이다 근데. 잘했어. 우와. 괜찮아? 괜찮아요. 이리 와봐. 안 아팠어요. 물었어? 물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마세요. 우와. 자. 여기다가 하루가 부어내세요. 아니. 부어야 돼. 두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잡고. 부으세요. 됐다. 쟤네들도 좋아하겠다. 그치? 이제 물도 줄게. 여기. 여기. 어딨어요. 아. 착해. 잘했어요. 이제부터 하루가. 여기 봐. 여기 만약에 밥이 떨어지면. 밥 다시 채워주고. 지저분해주면. 그럼 또 고쳐주면 돼요. 알았지? 새롭게 하루네 식구가 된 예쁜 새들은 하루네에서의 첫날밤을 잘 보냈을까요? 새들을 지저귀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下去 Yankee 말아야. benefit hand measure? Kara야야야야야하루. retrieve 전 changer. ему 불 Verm아야야야. 오자야야야야. 나 같은 Dubief지사 advice? 이색, 당신은 완전저당 의 Common Must Mandy reap.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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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잤어 우리 돼지? 잘 잤어? 폭 잤네 그냥 폭 잤어. 너무 놀라지 마. 우리 새에 이름들이 뭐였지? 병아리 야채. 초록색 야채가 우리 잘 때 하루랑 아빠 곧 잘 때 야채가 하늘 날아갔어. 야채가 여기 있는데? 아침에 아빠가 일어나서 보니까 야채가 아파가지고 여기 밑에 있었어. 야채 여기 밑에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어. 하늘 날아갔어. 하늘 날아갔어. 하늘 날아갔어? 아빠가 야채 보여줄까? 어? 야채가 눈 꼭 감고 하늘 날아갔어. 여기 있지? 그럼 꺼내볼래? 아 꺼내면 안 돼. 왜? 편히 쉬어야 돼. 야채가 새로운 데 오니까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어. 우리 이제 병아리는 잘 키워주자. 알았지? 야채는? 야채는 하늘 날아갔어. 하루가 야채 하늘 날아에서 먹으라고 좀 밥 줄래? 야채야 하늘 날아갔어 먹어. 야채가 좋아할 거야. 야채가 잘 쉴 수 있게. 자 하루가 돌고 조심히 돌고 아빠랑 같이 와요. 야채야 잘 가. 야채야 잘 가. 짧았지만 소중했던 야채와의 추억. 왜 이렇게 뭔가 잘 떴지. 내가 돈 봐 줄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하루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물었어? 물었어요. 나 괜찮아요. 야채야. 소중한 친구와의 이별이 뭔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야채 여기 밑에 있었어? 응. 가만히 있어. 어. 하늘 날아갔어. 왜 하늘 날아갔어? 아빠를 통해 천천히 배워갑니다. 야채야 잘 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이네. 야채야 잘 가. 아, 여기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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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야. ặ programmed신다. íve рассказыв하겠습니다. 하늘, Richardson. 음, 아빠를ağı 충page.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brramento인 줄 알았어요? ах! tot apprentriced server. 영화롭게 hidden memory. 가득idad 보는 αν 말고티나 모의 Together. опрос. comigo? 아, 선택할 때 맞아? 食べてるー。 あのにご飯食べたら足組み食べるから食べてね。 わぁ、ティカティカしてるよ。 うん、ティカティカしてね。 大きい、あんして。 はぁー! よし、大きい、あんして。 はぁー! はぁー! わぁ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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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い出したね。 怪獣が食い出したね。 食い出したね。 自分も食べれるでしょ。 そう。 あのちゃん、すごいいい感じだね。 あの、おいしいね。 ねぇ。 おいしい? おいしいね。 あのに食べるの早そうです。 はい、食べてほんだら。 うん、よし。 おいしい。 うん、よし。 うん。 これで? はい、食べてほんだら。 う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のに食べるの早そう。 あのに食べるの早そう、すごい。 はい、大きいあさるも、はぁーい。 はい、おいしょ。 いいよすごい。 理由は? すごいね。 引っかくか。 引っかくか。 おいしい。 平ちゃん斜めですね。 気をつけてね。 平ちゃん斜めです。 気をつけてね。 危ないね。ちょっと傾いてるね。 ちょっと眠なくなってきた。 アナちゃん、食べないと溶けちゃうよ。 タビ食べちゃうよ。 普通だよ。 スプーンで食べてもいいよ。 スプーンで食べてもいいよ。 おいしいアイスクリームだよ。 おいしいアイスクリームだよ。 おじい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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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じいさんみたい。 おひねが入っちゃった。 ちっちゃくちゃ。 ちっちゃくちゃ。 痛くない?頭。 大丈夫? すごいね。 すごいね。 おわ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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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しょー。 へえぇー。 へぇ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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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わ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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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to watch a dice? ラスチーくん? 見てる? コロシコはなぜる? システィンの? 手になぜる。 ママの顔でおさえを飲みたいって言ってる。 チュチュしてる? 降りてる、自分で。 ほら降りてる。 ちゅうちゅうね! 자기가 보고 싶은 거는 확실하고 감심도 있고 또 기억도 하고 확실히 옛날에 보다 현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나게 뛰놀고 집으로 돌아온 사랑이네. 사랑아! 우리 아이스크림 만들어볼까? 여기 서. 그리고. 잠깐 뭐. 큰 거.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사랑해 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랑 같이 하자. 아빠랑 이거 봐봐. 큰 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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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지. 아빠랑 조그마한 거. 사랑 큰 거.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서 해봐봐. 그렇지 그렇지. 이따가 파이너폴, 오렌지, 딸기, 잘하는 스푼 큰 거. 오케이. 아빠도 큰 거. 가자. 젠지, 오케이. 젠지, 오케이.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응, 응. 응. 오늘 동무원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고아라. 고아라 재밌었어? 고아라 귀엽지? 조그맣고. 귀엽지? 코끼리 아저씨 어디 갔어?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기린 와? 기린 눈? 기린 눈? 오, 그거 기린이야? 그거 기린. 코끼리 아저씨랑. 기린, 난 또 보러 가자. 포로로. 포로로? 포로로, 포로로고 여기 있잖아. 예뻬 딱 ㅈ노나요? 네? 안녕하셨습니다. 이 양념. 그럼 좋아보셨습니다. 곡ū'. 한편. 새쌍두이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 아유, 졸려. 임묵아, Audry아. 아우, 졸려. 공국아. 자, 일어나자. 어후, 좋아보셨어. 오, 좋아. 우 monkey But they're heart-s час rather. 만세야,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 자, 이리 와. 만세야. 안 돼. 이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하다, 위험해. 여기 차길이야, 진짜 위험해. 꾹꾹이 어디 있지? 꾹꾹이 어딨지, 꾹꾹이? 꾹꾹이 어딨지? 자, 이리 와. 그렇지, 이제 갈 거지? 일단 차 문을 잠가야지. 이리 와, 만세 이리 와. 만세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리 와. 만세야, 대안아. 만세 좀 잡아야지. 아이, 착해. 자, 이리 와. 아, 너무 죄송합니다. 자, 봐. 어, 여기 장난감 있다. 어? 여기 장난감 있다, 장난감. 이거 봐봐. 여기 장난감 있다. 여기 장난감 있다. 여기 블럭도 있어, 블럭. 여기 어디인지 아는구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여기 어디인지 아는구나. 여기 어디인지 알아. 기억났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눈 안에 봐. 눈 안에 봐. 야, 블럭이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길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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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지금 먼저 할까? 차라리 민국이 먼저 그냥. 네? 네도 먼저 맞는 거야. 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멘 으아 어 만세야 태연아 나오면 안 돼 아빠 가방 갖다 줘대 아빠 가방 안 갖다 줘도 돼 아빠 가방 안 갖다 줘도 돼 태연아 아빠 가방 안 갖다 줘도 돼 놔 놔줘 어 만세야 여기 나와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아빠 가방 안 갖다 줘도 되는데 아 이거 어때. 아픈 거 아니야. 자, 대한아 만세선 잡고 우리 놀이방 가있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힘들었어. 다 했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제 만세 끝났다, 여기가. 왜, 왜, 왜. 자, 여기가. 놀고 있자, 이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이제 이리 와. 태연아! 여기서 손목 잡고 해서 놀고 있자, 알았죠? 아, 자켓.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태연아, 민국이 지키고 있어야지. 민국이랑 놀고 있어야지. 태연아, 민국이랑 놀고 있어야지. 태연아, 민국이랑 놀고 있어야지. 저거 민국이 봐봐, 민국이. 민국이가 다 와있어요. 봐봐, 만세야. 누가 누가, 이쁘게 벌리나. 이제 집에 갈까요? 먼저 집에 갈까요? 먼저 집에 갈까요? 지금 기회자들은 집에 먹고 왔는데. 다 있다. 다 있다. 좋겠다. 좋겠다. 아유, 좋게. 아유, 좋게. 아유, 좋게. 아유, 좋게. 아유, 좋게. 아유, 좋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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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이리 봐봐. 폭력 봐봐, 폭력. 폭력 잡으러 가자. 자, 대안이랑 같이 폭력 잡으러 가자. 자. 어디 봐봐.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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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오, 울지마, 울지마. 대안이가 기운이 쎄어요. 네, 네. 네. 아빠 멱살 잡겠어. 진짜 억울해. 아빠 멱살 잡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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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예상은 했지만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직관은. 민국인은 기억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딱 들어가면서 그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대현이는 아무 생각 없고.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야. 애가 그렇게 우는 걸 봤음에도 자기가 그렇게 누워서야 이제. 블럭도 있어, 블럭. 여기 어딘지 아는구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대단한. 아빠는 셋 중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요? 태안이 과인 것 같아. 자, 이제 가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 우리 맘마 먹으러. 30분 있다가 지금 30분 동안은 물, 물도 주시면 안 돼요. 물도 안 되고요. 음식물 섭취 안 하는 게 좋으세요. 30안까지. 네. 오늘 상태들이 다 안 좋아서. 아빠가 그냥 업고 갈게. 집도 아니고 밖에서. 뭐냐, 이거. 가자. 예, 삼겸기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침도 못 먹고 안 하는데. 아, 나 죽겠다,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고생했다.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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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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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kleke 왜 알 풀, 나 ㅡㅡ 손 놔 뭐여 이게 니가 좀 아침면이라 아빠 아유 나 아직도 안 먹었대 아빠 별것 좋을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30분 동안 먹으면 안 된다고 대신 아빠가 진짜 맛있는 밥 사줄게 탕수육 탕수육 이거 봐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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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줄게 아빠가 탕수육 탕수육에 아이스크림까지 좋아? 그래 역시 탕수육 탕수육 좋지? 자 여기서 먹자 저 죄송한데 얼음컵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물 없어 물 물 물 예예 제가 드려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다 치워도 될 것 같아 아빠 물 없다 물 없다 물 여기 있다 여기 뭐가? 네 뭐가? 대한민국 만세가 좋아하는 탕수육. 이거 봐. 김나는 거 봐. 아직 아뜨야 아뜨. 아뜨야 아뜨. 아뜨야 아뜨. 먹어 아뜨잖아. 자, 먹어봐봐. 아뜨. 안 뜨거? 안 뜨겁네. 아뜨. 아뜨. 이거 포크를 먹는 거예요. 네, 해야지. 네. 어이, 착하다. 자, 좀만 앞으로 오죠. 자, 여기 있다. 포크. 만세야, 천천히. 천천히.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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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뭐야. 아고. 이게 왜 아고가 됐지 갑자기?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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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천천히. 응?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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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enta. 아고. طパ. porque. 어려워 actor detal to em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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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i. 왜cendo.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근데 아침도 안 먹었지, 아빠. 별거 줄 거 같아, 지금. 왜 앞에라, 아빠 아빠 안 풀어? 아, 거워. 아빠, 아빠. 아빠 줘, 아빠 줘, 그럼 아빠 끼지 말고. 좀 줘 봐 줘, 그럼. 줘봐줘, 그럼. 뭐야, 압박과 압박과 하면 하나도 안 주고. 꼼꼼이가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고, 애들 왔네. 아이고, 꼼꼼이 왔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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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꼼꼼이, 아이고. 아이고, 나들이 하셨네, 집에 오신다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렇게 이쪽, 아니 이쪽 방, 아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래요. 나도 왔어. 어서 와, 왔어, 왔어, 어서 와. 아이고. 많이 컸죠, 어머니? 아이고, 우리 꼼꼼이가. 너보다 잘생긴 것 같아. 너보다 나. 품종 계량을, 품종 계량을 너는 좀 더 잘한 것 같으다, 내가 볼 때에도. 아이고, 맞아, 아이고, 애썼다. 난 역시 20만 원으로 외로워. 아이고, 꼼꼼이 세, 나오겠네. 아버님이 너무 유명해셔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다 알아보시죠. 아이고, 어찌 내게도 주차장 내려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놈이거든요. 인사를 하고. 하하하하. 내가, 이런 데가 소속사가 있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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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녀가 직접 딴 거라서 이래. 어서 먹어라. 어때? 맛있어? 다행이다. 맨날 네가 곤욕국만 먹었는데 이건 완전 다른 맛이네. 다른 맛이지? 찾아요. 다 먹어. 다 먹어. 너 다 먹어. 쟤 앉혀도 돼. 너 다 먹어. 이거 윤정이 건데. 당신은 왜 당신이 먹어야지. 똑같은 거라도 이건 수지로다가 연하고 부드러운 거면 떠야지. 다 먹고. 다 먹고. 당연히 찬밥을 줄로 준 건 아닌데 꼭 찬밥 신대가 된 것 같네. 아니, 식었어, 저 방에. 이거 주려고 그러고 있어. 남는 거 좋아. 삼계 먹어, 되게. 삼계 먹어, 삼계. 일어나려고 애를 막 쓴다. 자기가 괜히 깨우고 싶어서 그렇지만. 안 누워 있으려고 할 때도 있네. 이런 게 이리 안 닿도록 해요. 이런 게 닿으면 가렵잖아. 오줌 사줄 것 같은데. 샀네. 오줌 샀어. 샀지? 이 파란 거지? 응. 이거지? 세월 좋아졌다. 기저귀가 여보 색깔로 표시를 하니. 솔직히 말하면 꼼꼼이가 1순위고. 그다음에는 사랑하는 윤정이가 1순위고. 아들은 아무래도. 아기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어? 이제 이름 지어주는 분한테 의뢰를 해 본 결과. 이름이 5개나. 뜻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냥. 불러줄게. 1번. 도. 예준. 2번. 도. 유찬. 3번. 도. 하준. 4번. 도. 현승. 5번. 도. 연우. 5번. 5번. 뭘 골라도 다 좋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하게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얘 얼굴에 잘 어울리는. 예를 들어. 나는 도. 하준. 도. 하준이 나. 올라그래. 하준. 하준하니까 올라그래? 하준하니까 올라그래? 당신은 뭐가 남냐? 나는 밑에 받침이 없는 이름이 좋아. 뭐야. 두 개가 다 받침이 딱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름이 조용히. 그러면 도 유찬. 도예준. 도연우. 강읗. 오. 손 들었어. 강읗. 오. 손 들었어. 진짜 손 들었어. 도연하라는 거. 손 들었어. 연우야. 손 들었어. 안해요. 아니 진짜 현승아.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연우. 글자가 쉽고 좋네. 부르기 좋고. 도연우. 연우라는 이름이 부드럽고 굉장히 여자한테 인기도 많을 것 같고. 마음에 든다. 꼼꼼히 이러면 이제? 연우. 도연우입니다. 도연우입니다. 이제 연우야 하고 불러가. 연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가 봐. 무슨 못 듣던 소리가 들리니까. 연우야. 자꾸 불러줘야 돼 이제. 연우야. 연우야. 꼼꼼히를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꼼꼼히가 나오면서. 저도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만큼.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그리고 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행복을 꾸며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오, 여러분. 온토하얀 나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빠의 입지를 위협하는 라이벌의 등장. 슬테이션이 진실하지 않아? 아, 그런. 할 수 없는. 웅, 너무 커. 넌 더, 너무 커. 하, 하. 경환 씨 긴장하셔야겠어요. 슈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빠ią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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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멋진 슈퍼맛이야 때론 친구 같고 뜨겁지 뜨거워 뜨겁다 때론 연인같은 아빠와 아이들 재밌다 그래서 아빠는 내가 정말 멋지게 아이들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38화 엄마를 이기는 법이 방송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